콘키크리콤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키커플쿠리코입니다. 오늘의 몰카! 자는 척하고 쿠리코 앞에서 다른 여자 이름 부르기! 운전하고 와서 피곤한 남자친구가 잠꼬대로 다른 여자 이름을 불렀을 때 쿠리코의 반응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몰카는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하셨는데 쿠리코한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저희 스타일대로 한 번 새롭겠지요. 그냥 아이디어 떨어져서 베낀 거 아닌가요? 하루도 안 빼놓고 지랄하네. 제가 대추로 2행시 한번 해볼게요. 대.. kilo기대전에서 선물 하나 가져왔거든요? 오 뭐야... 추 밸런 그런 의미야? 되게 재미있어 너무 재미있어 아니, 재미있어 아, 이런 거 아, 이런 거 한국의 여자는 이쁘다 일본의 배우는 이쁘다 너무 귀여워 근데 어디에 있는 애가? 배우는 없어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생각해? 아니, 왜 이렇게 생각해? 왜 이렇게 생각해? 아, 뭐? 왜 이렇게 생각해? 뭘? 왜 이렇게 생각해? 왜 이렇게 생각해? 영어verts 잘해, 샤윙리 아, 뭐? 아이, 너무 이래요 너무 이래요 아, 일본이 진짜 야, 이게 peine 짠, 짠 아, 특이하게 개념 시스템 겨스템이 냄새가 너무 한거 같아 하하하 제발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ㅎㅎ ů ڈ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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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見せない人たぶん見せるのがもたぬんのかもね はい クラス替えのときってさ韓国も張り出されるの? 3年3組、キムギャンシーとか 何これ? 日本あって、この最初の日が飲む好きな人と一緒かなとか みんなあるある구나 ユナもそんなときあった 誰? 男性女性一緒だった? ルナよ クリコ ユナって言ったっけ? ユナって言ったっけ? クリコは誰だった?男性女性だった? 教学人 ネクタイとリボンのムニは同じ 夏は青のネクタイに青のリボン うーん ユナが多い? ユンさん? ユンは? さっき出たら高校で クリコ 何で高校の先生の机ってこんな汚いんだろうね 確かに 俺もちっちゃくて出るね あなたには話してた方がいいかもねって先生が 毎回こんな感じで 寂しいダメだんだ あ〜寂しい気だよ 必ずしないから落ちるとどまでも落ちるか? あ〜 これから落ちると letting食べてほしい 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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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に女性の有名前にとって あ〜 あ〜 う〜 楽しみやすい お目で?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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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ココだっそ 無水夢やりました? オーバーさん 無水夢やりました? オーニング、オーディング ちょっと話とかしてましたね 寝ながら飲むのが 飲むのが話しましたね ちょっとエロいの夢やりましたし お前を読み上がりました 起きてた時も何か話をしていました 寝てる時も 寝てる時は 寝ててて 寝てて パルキしながら 音変な 善に現状でそれなんですか それが前のヨジチングの前? うーん 前ヨジチングの前のもうやった? 아 진짜? 우리 그런 얘기는 없잖아 저는 유나라는 이름이 없는데 오브라유나라는? 오브라유나를 최근에 봤을때 오브라유나를 봤을때 한국은 아니고? 왜 유나를 봤을때? 사실 유나를 봤을때 유나를 봤을때 몇번을 봤을때 파이팅 유나를 봤을때 운전시킬 때 운전시킬 때 20분이 일어나면 유나를 봤을때 유나를 봤을때 지금 말했었잖아 누구보다 유나라고 말했었잖아 아, 맞췄했다 유나를 맞췄하려나 유나를 봤을때 자기가 유나라고 말했었잖아 그 이름으로 말했었을때 그 이름으로 말했을때 그 이름으로 말했을때 왜 나를 봤을땐 Gall 진짜 거리는 이상anan tiny! 나도 유나를 villнач permanently 하.. 아.. 설명도 안하고 정말 알겠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알겠어 알겠어요 뭐.. 청소하자 청소하자 근데 여기 기타 나이고 저기 빙톡까보 기타 나인데 혹시 뭐 기타 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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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금.. 지금.. 하.. 진짜 바람이 심하시더라 진짜.. 하.. 유나는? 네? 이게 도끼리야 유나라고 하나 씹었어요 도끼리라고 어.. 많아? 유나라고 네루토키 하나 씹어서 하기가 도끼리라고 아니.. 유나가 실제로 다른 나라예요? 아니.. 없는 일은.. 모르는 사람이잖아 우그라 유나라고 얘기했잖아 네? 하.. 또 하지 말이왔시다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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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